네, 주식 초고수의 상위 1% 포트폴리오 엿보러 가겠습니다. 미래세증권 디지털솔루션팀 전윤호 수석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장 주도 테마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동안 NFT와 게임주들, 메타버스 이렇게 갔다면 오늘은 자율주행 그리고 반도체 비메모리 쪽이 좀 잘 가고 있는데 초고수들의 포트폴리오에도 좀 영향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초고수의 기준부터 살펴볼까요? 네, 주식 초고수는 당사를 거래하는 고객 중에서 주식 잔고가 500만 원 이상 월 회전율이 50에서 2000% 사이의 고객 중에서 전월 기준 투자 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고객들을 말하고요. 이분들이 거래하는 종목들은 당일 실시간으로 당사 MTS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어떻게 매도, 매수를 하고 있는지 포트폴리오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순매수부터 체크해보죠. 네, 금일 9시 30분 기준으로 주식 초고수는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게임즈, LG이노텍, SKC, 데브시터즈, 비덴트, 네오이즈홀딩스, 코스모신 소재, 버킷스튜디오 이렇게 10종목을 우선적으로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변화가 있긴 하네요. 지금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고 있고, 그 다음이 LG전자입니다. 확실히 오늘 애플카 관련해서 가장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가장 많이 담아가는 모습이고요. LG이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안에서는 지금 SKC와 코스모신 소재 눈에 띄고, LG이노텍,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묶을 수 있겠지만, 오늘 또 비매물이랑 LG전자 잘 가니까 이쪽으로도 함께 묶이는 것 같고요. 그래도 여전히 게임주 안에서, 카카오게임즈, 데브시스터즈, 네오이즈홀딩스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애플카 관련한 기대감, 또 자율주행차 관련한 기대감으로 LG전자와 LG이노텍을 집중적으로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초고수의 매매 특성상 순 매수 종목도, 또 순 매도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의 트렌드를 빨리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외인이 5일 연속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하락한 한 속에서 조정을 겪다가 이제 반등 모멘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 전장 사업이 실적이 어떻게 조금 기대감이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실적을 보면서 기대감을 가져도 좋은 종목인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LG이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LG이노텍도 최근 기관이 20일 중에서 하루를 제외하고 연속적으로 순 매수한 기관이 아주 사랑한 종목입니다. 외인이 3일 연속 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주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리레이팅을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VR용 헤드셋이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모듈, 자율주행 카메라, 또 4분기에 대한 역대 최고 실적이 기대된다는 리포트가 나와 있고, 그리고 아이폰 13에 대한 어떤 부품 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관련해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초고수들도 같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SKC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9천억 투자에 대한 폴란드 공제, 그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또 실적도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종목이고, 전일까지 외국인이 순매수를 3일 연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뉴스가 나오면서 기관 외인이 동반 순매수를 대량으로 한 종목이기 때문에, 2차전지는 순환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도 또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순환매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조금씩 조정을 겪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LG전자나 LG인호택도 오랫동안 많이 기다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주가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와 LG인호택은 실적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도 유입되면서, 초고수와 함께 사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 SKC 2차전지 안에서도 확실히 지금 동밥 공장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있는 만큼, 지금 초고수들도 집중하고 있다라는 시각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NFT랑 게임 쪽도 아래 매도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순매수하는 종목들도 눈에 띄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순환매의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덴트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오히려 초고수만 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홀딩스, 데브시스터즈, 데브시스터즈도 마찬가지고요. 주가가 최근에 데브시스터즈도 한 이틀 동안 떨어지면서, 초고수만 오히려 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들은 오늘 또 매수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떨어진 종목은 다시 사고, 이렇게 해서 약간 트레이딩 전략을 좀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초고수리 매매뿐만이 아니라 매매를 따라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제 어떤 종목의 기준점을 잡고, 실적이면 실적, 수급이면 수급, 또는 모멘텀함을 보시고, 이제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거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매수 종목들 살펴봤고요. 그럼 오늘 어떤 종목을 집중해서 좀 매도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까요? 네, 다날, 위메이드, 조이시티, 컴투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게임주라든지. 확실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차익시전을 확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고수들은. 매매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계속 매매, 매수 또는 매도에 나올 수 있고요. 이 부분도 사실 추가 모멘텀이 계속 나오면 다시 순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매도하는 것 중에서 다날 같은 경우는, 10월 이후에 기관이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20일 중에 4일을 제외하고 전부 다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입니다. 당연히 차익시전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위메이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계속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최근에 지스타, 어저께 또 IR도 나오면서 계속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기관은 3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초고수들은 오늘은 차익 매물을 쏟아내면서 차익시전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장초반 데이터이기 때문에 장초반에 위메이드도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주가는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방금 전에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이 중에서 반도체 소재 중에서 덕산테코피아는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덕산그룹주 또는 일진그룹주, 이런 중소의 부품주라든지 반도체 소재주 또는 2차전지 소재주들은 꾸준히 실적을 체크해가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일단 덕산테코피아만 해도 기관이 4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오른 종목들은 당장 살아, 따라가야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 조정 시의 매수, 그다음에 실적 대비 좀 싸졌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거나 수급도 좋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정 시의 당글 목적으로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대형주 안에서 현대차도 9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차 이슈가 나오면서 약간 오늘은 주가 상승을, 약간의 주가 상승을 이용해서 매도에 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좀 큰 흐름으로 보면 초고수가 매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율주행차 또는 넥스트에 대한 신차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긴 호흡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흐름과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사실 원전주들은 매수, 매도를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두산중공업은 철저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주 안에서도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오늘 악재가 나왔잖아요. 설계단을 해체한다. 그래서 원전테마들이 지금 좀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두산중공업에도 역시 영향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전기술이나 두산중공업이나 원전테마는 좀 지속이 되면서 약간 정책적인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한전기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일 순미수상위에 있는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책의 어떤 결과를 보고 좀 관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매도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이어서 오거래일 동안 어제까지입니다. 순매수했던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일 순매수는 한전기술, 카카오게임즈, 솔루스 첨단소재, 단알, 일진 머티리얼즈, 딥노이드, 덕산테코피아, 카카오, 동진세미캠 이렇게 10종목을 5일 동안 많이 샀는데요.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카카오 쪽을 좀 보고 싶습니다. 고점 대비 카카오가 20% 이상 하락한 상태에서 주가가 횡보 중인데 외인 기관이 순매수를 계속 연속 4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순매도를 전환을 했는데요. 네이버랑 비교를 해보시면 네이버는 외인이 5일 연속 순매수한 종목이고 어저께 외인 기관 동반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EO 교체에 대한 뉴스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고 있는 것들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사업 전략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진출하고 있고 CEO도 교체하고 있고 또 규제 산업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성장성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서 실적을 보시면 성장성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그러한 어떤 기존의 악재가 거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5일 동안 초고수들이 좀 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내년에 카카오 엔터 등 IPO 기대감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좀 횡보를 이용해서 오히려 좀 관찰을 하면서 조금씩 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카카오 게임즈 보면 연일 외인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주가는 많이 좋은 상태인데 기관이 10월달 20일 연속 순매수를 한 적이 있고요. 11월 들어서 수금은 좀 엇갈리고 있지만 외인이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쨌든 카카오 게임즈도 카카오와 더불어서 오딘이라는 게임을 가지고 글로벌 게임사로 도약을 하고 있고 2022년 매출을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할 것으로 계속 예상되는 좋은 보고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관련한 카카오나 카카오 게임즈는 좀 지켜볼 종목으로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SKC와 더불어서 일진 머티리얼주도 동박 관련해서 계속 해외법인 성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증설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늘어나는 성장주들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조정 시에는 한 번 조금씩 분할해서 담아두는 것도 하나의 매매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오늘 매도에서 덕산테코피아를 짚어드렸는데 어제까지는 정말 많이 샀었네요.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전지 소재 쪽으로도 OLED뿐만 아니라 전액 쪽으로도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뿐 아니라 지금 말씀해주신 동박 부분 일진 머티리얼즈 또한 솔루스 첨단선이 최근에 수주 소식이 있었죠. 동진 세미캠도 함께 2차전지로 묶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섹터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4개 종목 다 괜찮은 종목으로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수급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또 모멘텀도 그렇고 단순히 초고수가 산다고 해서 꼭 사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가질 때 2025년, 2030년까지 이어지는 전기차 성장세에 대한 국내 소재 업체들의 어떤 영업이익, 매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최근 5거래일 동안 매도했던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크래프톤이라든지 두산중공업, 비덴트, 펄어비스, 이런 게임주, NC소프트까지 대형 게임주들을 많이 차익시전을 했고요. 오늘 급하게 오르고 있는 FSN도 오늘 5일 동안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순매도를 한 것으로... 아쉽겠네요. 그런데 오늘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5일 동안 매도하신 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5일 동안에도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차익시전을 한 것으로 데이터상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LNF, 뮤직 스튜디오, 여전히 관심 있는 섹터 내에서 순환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지고 있고요.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지만 30일 중에 5일을 제외하고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를 보면 좀 조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순매도한 종목 가운데서도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일 것 같고 심택을 보고 싶은데 심택 같은 경우도 최근 외인이 11년속 순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빅사이클을 하면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장비 소재주 가운데서도 이렇게 조금 주가가 좀 상승한 것 가운데서 좀 올랐던 종목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고수들이 5월 1일 동안 순매수했던 종목들 안에서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도 살펴볼까요? 네, 지금 1위가 KNW인데요. 자회사 이슈가 있는 것을 제가 뉴스상으로 검색을 하면서 좀 봤고요. 한글과 컴퓨터처럼 NFT 엮이는 그런 종목들, 또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 덕산 테코피아를 초고수가 사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6위에 나와 있는데요. 반도체, 반도체 계속하다가 최근에 한 지난주, 지지난주 보면 초고수 데이터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 기관 수급을 같이 보면 SK 하이닉스를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한 어떤 빅사이클이 오고 있다 이런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인데 기관이 15일 중에서 하루 빼고 연속으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인 기관이 3일 연속 동반 순매수를 하고 있고 실적을 보면 3분기에 매출액이 전년 대비 400% 이상 올랐고 영업이익이 흑자전환을 한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인데 이러한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 수급뿐만이 아니라 실적까지 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OLED, 태양광 등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사업 부문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있기 때문에 초고수들도 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스트 중에서 너무 테마성으로 휘발성으로 오르는 것보다 수급과 실적이 같이 개선되는 종목을 같이 보시면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지금 1위인 KNW가 KMW 5G랑은 또 다른 종목이죠. 2차전지 소재 관련주로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10%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거의 70%에 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외에도 덕산태 커피와도 오늘 더 오르기 때문에 50% 넘는 수익률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주 시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는데 지금 초고수들의 순매수 현황을 본다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갖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식 조고수의 선택, 리레스에 찍고 디지털 솔루션팀 전윤호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